저희의 자연스러운, 그런 저희의 매력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긴장 많이 됐던데 이제 하면서 점점 긴장도 풀리고 자신있습니다. 살짝 멤버들끼리 놀러온 기분도 나고, 약간 기분 좋아졌어요. 최대한 열심히 쇼핑해서 최대한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꼭 파이팅! 잠시만 가셔야 돼요. 수연이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열심히 찍겠습니다. 수연이 형이first 웃음 당황 수연이 형은 내 손 잡아줘 기회가 올 때 놓치는 바보 넌 아니잖아 생각보다 나 괜찮을 거야 잡아보겠니 항상 응원하십시오, 화이팅! 하얀 댄스, 고마워하십시오, 화이팅!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노력한 만큼 저는 결과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누퍼, 캐릭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저희 스누퍼가 드디어 데뷔곡 캐릭댄스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모두 끝냈습니다. 저희의 파이팅곡, 쉐리댄스는 신나고 경쾌한 비트의 곡인데요. 나의 여자가 되어달라는 말을 함께 춤을 추덕으로 표현한 가사로 듣고 있는 신사자 지켜드립니다. 노래, 안무, 그리고 오늘 찍은 뮤직비디오까지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으니까요. 11월에 쉐리댄스로 여러분의 곡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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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